지옥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기레기 단타, 프레임 타파, 헬조선 기레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제도 소녀상 앞에서 어제 소녀상 앞에서 농성하면서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거기가 아침부터 공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만 듣고 깼는데 저는 근데 원래 제가 한 번 자면 코끼리가 발 꽂이 나가도 안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섯 번, 여섯 번 깼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좀. 아, 복받은 상황이 되게 신체네. 네. 근데 뭐 어제도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어제는 감리교 거기에서 이제 기독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맞아요. 그 얘기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맡고 있어요. 그래요. 방송하러 오기 힘들겠네. 아, 그러네. 하필이면 방송 전날이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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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 이 시간에는 소요상 관련 싸움. 투쟁도 얘기 좀 해주시고 좀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갔는데 경찰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지키고 있지. 제가 처음에는 그냥 낮에 갔을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공회전 소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난방 때문에 하는 거? 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엄청 추웠거든요. 제가 또 영하까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회전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모두나 절약은 불법이지. 저희도 바닥에 있었는데 매연이 또 안 새겠으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좀 짜증이 좀... 아니 그 경찰차는 여름에는 어쿠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시민을 보호하려면 이제 오히려 오지 않는 것이... 맞아요. 어제는 그리고 제1교폭 분도 오셔서 인터뷰하시고 TBS 방송 나서 인터뷰하고 좀 그런 언론에 관심도 많은데 그래요. 공회전 이야기를 좀 해볼걸. 여기서 하네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컴퓨터 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백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컴퓨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쓰는 책은 개인 출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펀딩을 통해서 선구매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텀블블벅.com 슬러시 데이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프로젝트를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텀블벅 사이트에서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이죠. 한 달 좀 안 된 시간인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국고보조금 사기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추가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전에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사건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해서 계속 계속 이 이름이 올라갔죠. 거의 지금 이석기 의원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선고가 내려지니까 각 언론들이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로 또 징역 1년 수감준 이석기 추가 사건 유죄 형기 1년 들어 이석기 징역 1년 추가 선거보전비 4억 원 빼돌린 혐의 죄질 불량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면서 이석기 의원의 국고를 먹튀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그런데 저희는 또 이 기레기의 타파 한번 해봐야겠죠.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실제로 이석기 의원이 과연 4억 원을 횡령했는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국회의원이 4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좀 큰 돈이잖아. 그리고 특히나 진보정치인의 사업과 새누리당의 사업은 다른 거거든요. 400만 원, 4천만 원도 좀 그렇죠. 횡령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만으로도 엄청 인생의 오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국고보조금 사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데 이거 좀 이상해요. 횡령을 했으면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 돈을 이제 먹은 거죠. 빼돌려가지고 아리랑TV 사정처럼 썼거나 이런 식의 횡령인데 오히려 6천만 원 빚을 진 거야. 돈을 못 받은 거지. 횡령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석기 의원이 전 의원이죠. 지금은 씨엣이라고 하는 정치기획사 대표 출신이에요. 선고하면 보통 뭐 합니까? 기획사를 통해서 차량으로 홍보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공약진도 만들고 연쇄 훈련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광고 만들면 광고도 만들고 이런 전반 정치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전 과정을 다 지원해주는 그런 기획사예요. 그런 기획사 대표고 주로 선거 관련된 논문을 주로 했고요. 그런 논물들을 하는데 검찰이 이제 이 기획사가 후보자들을 후보자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보적 후보들 많이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후보도 나오고 지방선거 후보도 나오고 교육관 후보도 많이 나오고 이런 후보자들과 공부를 해가지고 4개 넘는 돈을 과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기 의원 그리고 CNC 의사 관계자들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 공용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하고 선거하고 나와서 투표하고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돈을 돌려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포구에서 출마를 했다. 내가 출마를 했는데 15분 이상이 나왔어요. 당선은 안 됐어.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15분 이상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쓴 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전액을요? 하여튼 법정 선거 비용은 있겠죠.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한 금액을 다 돌려준다고. 10% 이상 받으면 10% 이상 15% 미만 그러면 50%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지지율이 높으면 공짜 선거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 비용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선거 공용제 제도 하에서.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CNC가 이걸 이 제도로 아래밍해가지고 후보자들하고 같이 통적 부자 해서 허위용 수증을 청구를 한 거야. 공식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선거 선거 공용제니까 국가의 세금 아니에요? 네. 국민의 세금이죠. 네. 그거를 돈을 받은 거지. 그래서 국고사기를 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허위용 수증을 인정한 거예요? 허위용 수증을 발급해가지고 국고를 사기를 쳤다 이런 거예요. 그 영수증의 근거가 뭐냐면 선거 비용 중에 미수금 아까 6천만 원 했잖아요. 미수금이 있는데 이 미수금이 어차피 안 받을 돈이었다. 이런 논리예요. 그게 CNC가 아닌데 어떻게 아는 거죠? 검찰은? 하여튼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재판에 직접 참여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조지윤입니다. 네. 권영희입니다.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3년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1월 21일 날 선고난 1심 선고난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네.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기소한 정확한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뭔가요? 언론에 맨 처음에 기소할 때부터 나왔던 것처럼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N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선거 기획사 회사죠. 네. 그 회사가 선거 선본에서 선거 기획 업무를 하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는데 실제 지출하지 않은 걸 가지고 뻥튀기 허위를 신고를 해서 돈을 선거 보조금을 더 받아 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사기를 이후로 정해졌던 거죠. 그거랑 1심 선고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선고는 대부분 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유죄로 인정할 만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부분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유시민 경교기사 유신훈 후보에서 미직금이 6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유시민 수원에서 6천만 원 미직금이 있었던 거죠. C&P 선거 기획사에 대해서 유시민 후보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미직금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재판부는 실제 미직금이 아닌데도 미직금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루는 부풀린 거다. 그래서 그 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815만 원 정도 전화기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데요. 그거는 뭔가 유신재판부가 잘못 오독한 것 같고 그건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부분만 유시민 후보가 6천만 원하고 전화기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서 815만 원인가요 13만 원인가요 그 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그래서 유죄를 해서 징역 1년에 선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징역 10월 및 정시장안법 위반으로 징역 2월 이렇게 해서 결국 1년인데 거기에는 사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부분 이석기 전 의원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손을 횡령했다는 그런 이유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포함돼서 횡령권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에 따로 한 말씀 들어보겠고요. 어쨌든 국고사기 문제 관련한 미수금 6천만 원이 부풀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회계자료나 장보상으로 6천만 원 미수금이 있는 건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실제 안 준 거고 그다음에 유시민 쪽 담당자도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그분도 이제 유지가 나왔는데 그분은 계속 최우진수 할 때도 그렇고 cmp에 너무 죄송하다 자기가 업무를 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그 부분만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곳에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갖다 붙이기 억지로 끼어맞추기 아닌가 전부 다 전체 다 부죄로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실제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cmp는 이색기 의원 회사 측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거고 실리에 실리에 없었던 거죠? 예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이후에 cmp 회사에서 유시민 개인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그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뭐 그런 사기죄? 뭐 이런 오히려 유죄가 있는 건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검찰의 기소 논리는 이거예요. cmp가 무슨 어떤 선거기획 관련해서 다른 하청을 주지 않나요? 다른 업자한테 하청을 주면 거래를 하면 100원에 줬으면 100원을 선거보조금 할 때 100원 그대로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다른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자유주의 헌법 사회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의심 판결에서도 기업자위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범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앞으로 그럼 의심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검찰도 상당국은 무제가 났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를 했고요. 저희 피규어 논들 쪽도 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항소심 재판도 배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단계입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재판이 일단은 유시민 당시 후보 측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 소송이 있고 검찰과 싸움하고 있는 국고사기 논란에 대한 것 또 그 안에는 개인 횡령 문제가 들어있고 이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자격권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정합이 된 거죠. 한 사건은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럼 전반적인 것은 따로 나를 잡아서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3개월 동안 사업 국고 사기 사건으로 보도됐던 이 사건의 진실은 결국은 6천만 원 미수금 이었던 거네요. 오히려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거네요. 특히나 그렇게 횡령을 했으면 이익이라도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오히려 6천만 원 못 받은 상황에서 1년 징역항을 산다는 것이 저는 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는 언론이 재기능한다라면 당연히 이석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의 역할이다. 받아쓰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아까 읽어들었던 자극적인 보도 선거보존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라는 이 근간을 저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 불량하다 라는 그 재판부의 판결 그 워딩 그대로를 옮겨 적은 그런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흠집내기인데 정형적은 흠집내기고 진보당 그리고 진보당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 보도 조작 보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뭐 사실관계 확인 필요 없어요. 일단 매도하는 거에 기본 동참을 해갖고 이 언론들이 그러니까요. 종국몰이 그다음에 도덕성까지 집어내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선거조대 근간을 제외한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횡령 사기범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게 정부 당국자들의 목적이었고 또 그대로 언론이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정부가 낙인 찍힌 조직에 한해서는 왜곡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왜곡하든 그냥 이게 판결로 나와버린다는 게 좀 씁쓸한 것 같고 또 실제로 이 국고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그 당시 그 이익을 얻었던 건 후보들이잖아요. 후보들이죠. 네. 후보들이죠. 왜냐하면 받은 돈을 받은 직접 대상자는 후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비용을 덜 지불한 거야. 지금 그러면 그렇게 이익을 받은 후보들이 다 유죄를 선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 사건의 애초에 후보자들은 피고인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CNC를 딱 찍어서 이게 표적 수사한 거죠. 이런 거 표적 재판인가요? 뭐라 하나요? 표적 수사 표적 기소 표적 판결 이렇게 되겠죠. 이석기 의원을 타깃으로 한 이런 재판이 아닌가 재판 드라마가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이게 3년 3개월 됐다는 거 이번에 저도 좀 알게 됐어요. 오래 시작됐구나 이게. 이게 이미 진보당에 대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시작됐던 그런 사건들인데 판결을 보니까 내란 모의 판결하고 좀 비슷해요. 정치 재판은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란 모의 한 적이 없다. 내란 선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안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모의는 안 했는데 선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 판결도 개인적으로 이익은 없는데 사귀를 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언론이 그대로 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그런 것 같네요. 조금 연예계에서 유행하는 말을 변형해보면 너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네가 한 것은 음주운전이다. 이런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걸 그걸 어떻게 한 국가에 법원과 검찰이 자행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최소한 언론이면 사실관계가 기본 출발점 아닌가 그렇죠? 언론이 사실 그렇죠. 언론에게 중립은 저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언론마다 갖고 있는 색깔은 있으나 사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은 사실에 대해서 평가는 다룰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 이거는 기만이죠. 국민에 대한 자 그래서 이게 1월달에 내려졌잖아요. 반대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거에 대한 국고사기라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거에 대한 새로운 보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찾아보기 어렵네요. 정말 씁쓸하고 언론이 조금 정말 제 기능을 다 해서 국민들이 사실에 사실이라도 제발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석기군 진보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언론의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변호인들 모셔가지고 전반적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기에 미안하네 주권 방송 가끔하던 생중계를 요즘 들어 자주 하니 무선통신 용량초과 통신비가 팍팍 은혜 어찌할꼬 돈없는데 고민하다 손벌리네 정의로운 진보 언론 활동으로 보답하리 계좌번호 1005 501 779765 우리은행 주식회사 주궁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달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발전한 거네? 이 코너가 그렇죠. 조금 더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댓글에도 응원하는 댓글이 좋겠더라고요. 아 정말요? 제가 페이지에 빨리 열심히 들어가 봐서 응원 댓글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좀 그런 준비된 진행자로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이정희 대표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고정석 작가 칼럼니스트라는 분이 이제 써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통진단 해상은 대한민국 현재 역사의 가장 커다란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방치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 자격을 그 순간 잃었습니다. 통진단 해상이 결정됐을 때 당신이 느꼈을 공적 절망감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통진단 지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저는 통진단 구성원들 가운데 종북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이 종북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소 열정적인 민족주의자라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오셨나요? 이게 1월 31일 날? 네네. 그럼 일요일인가? 일요일 날 발표된 거죠?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보다가 경영신문이 반성을 하는구나. 청학중무당 종북몰이 한 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결국은 또 종북몰이네. 네가 빌미를 준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DJDOC에서 이하늘 씨가 강원래 씨를 저격해서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노래를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최근은 아니고 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게 엄청난 디스 곡이에요. 강원래를 깎아내리는 이하늘 씨의 전 여하 친구랑 강원래 씨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디스하는 노래였는데 뭔가 이것도 처음에는 편지다. 난 이해한다라는 걸 하다가 결국에는 디스였던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건 넘어서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막 깨림직하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또 이렇게 깨림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걸 면밀하게 분석해 주실 스스로를 철학도라고 칭하시는 이병찬 교수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저희 방송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교수님이시거든요. 어떤 면 페이스북에 곧바로 이 고정석의 글에 대해서 막 입장을 막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시원했어요. 그 글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딱 나오셨네요. 좋네요. 그러면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고정석 씨의 칼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찾아서 읽는 건 아닌데요. 저도 아침에 깨어나서 페이스북을 뒤져보니까 누가 고정석 씨의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어떤 반성과 좀 후회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다 보니까 갑자기 끝에 이상한 어떤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흥미가 시작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큰 흐름은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을 한번 1년 정도 지나서 되돌아보면서 민주 진영 또는 진보 진영에서 잘못한 게 없는가 라는 어떤 반성적인 그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암람리에 동작하거나 또는 침묵했던 세력들 진보 민주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어서 이런 글을 전개하면서 약간의 자기 변명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변명을 제시한다든가 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새로운 활동을 기대할 때 어떤 기대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뭔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명과 기대 속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대표로 하는 이정희 대표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조건을 내걸고 있고 뭔가 자기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빌미론 차후에 이제 활동하기 위한 어떤 조건론을 제기한 게 고정석 씨 편지의 본래적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거를 제시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렇게 했죠. 이정희 대표님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이정희 대표님으로 이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이제 앞으로 1년이 지났으니까 과거에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은련했으니까 새로운 활동을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새롭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면 북한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단호하게 단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적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활동의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주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도 유사한 주장이 많았으니까요.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또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물어보면 부정경선 논란 사태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했잖아요. 고정숙 씨가 한 번 어떤 사태에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 그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고정숙 씨 자신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당시 통합진보당이 주류의 책임이고 그래서 모든 어떤 비난을 바가지로 뒤집어 썼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 책임이 있더라. 그래서 유시민 참맥의 세력도 책임이 있고 마찬가지로 주류에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있다고 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고정숙이 주장은 사실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유시민 참맥의 세력을 좀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류 자신의 책임은 없다 동시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책임을 역시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떤 주장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인성 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거는 뺑소니 사건이다.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일어난 뺑소니 사건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비춰본다든가 또는 그동안 검찰들이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류 쪽에서는 주로 자기 친구나 또는 자기 부모를 대신해서 투표를 한 일종의 대행의 역할이고 그것 자체가 의사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킨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질들로 비춰볼 때 아직까지도 주류 책의 책임을 계속 묻고 있다는 것은 좀 가혹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이 얘기를 저희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고등수 씨 입체는 책임이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해라라는 그런 안내리의 생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윤성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뺑소니 사고로 분류하셨는데 이제 성격을 정리를 하셨는데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뀐 거다 완전히 이런 걸로 다 결론을 내리고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도 그런 방향에서 판결이 나는 건데 정식 씨는 보통 보험사끼리 할 때 과실 책임을 물을 때 7대 3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쌍방 책임 비율이 좀 다른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전체에서 부정경선 문제가 핵심적인 논거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책임도 있는데 더 큰 거는 지금 종북몰이다. 네. 그렇습니다. 종북 문제를 핵심으로 지금 그래서 제시하고 있죠. 구동석 씨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당 내 종북 인사의 존재와 북한 체제에 대한 주장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통합진보당 내 종북 인사가 잔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이야? 물론 그것 때문에 통합진보당 당이 해산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의 주류 또는 전체적인 입장은 그와 같은 잔류 인사들의 입장과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비유하기에 모든 어떤 사회에서도 일종의 어느 정도 일탈자 일탈 분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생누리자들이 존재하듯이 그런 일탈자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탈자의 입장을 가지고 당 전체를 해산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는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주장이 상당히 아주 사람을 멍하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생누리라는 소수 일탈자가 존재한다는 것하고 통합진보당 내 종독주의자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독주의자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물론 일탈적인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요. 비중에 있어서 아무도 새누리당의 생누리자들이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에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그런 종독주의자들이 숨어들어 있다라고 할 때는 굉장한 위험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사사치 찾아내서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내지 못하면 당 전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을 때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소수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 전체를 지금 해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주장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은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국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주장으로 이어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검찰에 참 정말로 이잡듯이 뒤져낸 결과를 본다면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더군다나 언론에 정사하는 자로서 이런 사실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실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거도 제시함이 없이 뭔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되는 특히 언론인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칭일까 그것도 해서 의심스러우면 자기 혼자 의심스러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쨌든 공론의상에다가 이렇게 뿌려놓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북한 체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지?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다. 절대하게 가깝다. 이런 거를 저는 북에 대한 호불호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언론 지면상에 이렇게 찌그리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 자체가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인인데 자기 말에 대해서 상당한 근거와 특히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비판을 했어요. 전체주의 왕조라든가 가장 사악하다든지 등등 사실 쉽게 얘기한 나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가 힘든 발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삼가야 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북한 사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북한 사회가 세계 최악의 그런 사악한 국가인지 또는 북한 사회가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과 더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의 하나의 국가이니까요. 일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사실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내야 되었고요. 또 그것을 이해하는 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까요. 북한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라는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든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 비춰본다도 그들 자신의 입장에 비춰보는 어떤 내재적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재적 접근법에서 비춰볼 때 북한 사회가 많은 문제에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가 일단 사회주의 국가 속에 있는 거니까요. 겉모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사회주의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대에 걸쳐서 정권이 한 가문에 이렇게 집중됐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가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 끝에서 마침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될 텐데요. 이걸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 윗바닥에 깔려있는 사회주의 토대라는 것을 보지도 않고 최악의 국가라든가 전체주의 국가다라고 비난한 것은 언론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마침 이렇게 방송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저를 아주 수십 년 동안 가까이 저를 따랐던 후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물론 이제 나이도 거의 50이나 이렇게 가까이 가고요. 또 대학교 교수이고요. 또 철학을 오랫동안 전공했으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카톡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보냈더라고요. 현영철이 그야말로 포탄에 맞춰져서 포탄에 맞춰서 죽었다더라. 북의 현영철이라는 분인이 고사총에 맞아가지고 고사포에 맞아가지고 처형당했다. 이런 게 잠깐 나왔었죠. 고사포인가 하여튼 포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스보다 더 무섭다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신문을 뒤져보니까요. 그날 아침 신문에 한 한 시간 정도 그런 기사가 올랐다가 곧바로 반박 기사가 오른 걸로 그런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니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 반박 기사가 났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오히려 반박 기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 얘기를 알려준 사람한테 내가 다시 확인해보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더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건데요. 어떻게 본다면 고정석 씨도 상당히 좀 그런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너무나 믿은 나머지 그렇게 사실이 있는 걸로 자기도 판단해버리는 막 환상이 사실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언론인으로서는 취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석 씨는 그런 고려도 없이 이정희 대표를 대표로 하는 통합진보단 당원 전체가 만약에 앞으로 새로운 정치적 활동을 한다면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단절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계속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쪽에서 계속 해왔던 주장이죠. 진짜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이 갔던 거는 사실 우리는 북한과 지금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과연 잘 알아야 얘기를 하는 뒷담도 뒷담아도 아는 애 뒷담화를 까지 한 번도 이야기 나눠 본 적 없는 사람 뒷담화는 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고 술자리 안주거리로 얼마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 매체에 언론 쓰는 거는 옳지 못했다는 깊은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을 좀 봐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북을 최악의 제일 악이라고 설정을 해놨고 그런데 당신 당 해산은 슬프지만 당신 당에는 종복주의자가 소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수니까 해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다음 전개에서 어떻게든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뭔가 얘기가 다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이게 칼럼을 쓰셨을까 이분이. 왜 이런 칼럼을 썼을까. 왜 기고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정도 소식은 알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 남의 마음을 넘겨짓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정석 씨의 머릿속에 누가 무언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반북 혐오주의라든가 또는 반북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결국 반북 이데올로기 반북 혐오주의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요. 뭔가 통합진보당에도 정부 주자 숨어 있다는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에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런 고정석 씨의 입장이 지금 고정석 씨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자유주의적인 또는 진보주의적인 지식인들이 그와 같은 유사한 비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반북 이데올로기 이런 반북 혐오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게 들어있다는 걸 비판하고 싶고요. 특히 언론인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좀 이렇게 주변에 어느 날의 상황에 비춰서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통합진보당 해산이 1년 지났고 그래서 올해 초에 들어와서 통합진보당에 과거에 활동했던 많은 정치인들, 활동가들이 새롭게 좀 활로로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소서로 출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선거연합정당인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시점에 고정숙 씨가 이런 글을 발표했다면 적어도 영향을 미치겠다. 고정숙 씨의 의도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은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정치 활동을 개시하려고 하는 전통합진보당 당원에게 일종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북한에 관해서는 단절해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평해라. 그러면 당신들도 이제 나설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점에서 일종의 조건을 벽을 세워놓은 것이죠. 과거 우리 통합진보당에게 소위 사상검찰들 언론인 지식인들 가운데 사상검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는 진모 교수로 생각되는데요. 진중호 씨. 네. 진중호 씨죠. 그 사람이 마치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또 북의 권력 문제인가요? 3대 세수배 문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권 문제요? 네. 북이 인권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종독주의자다 이렇게 몰았는데요. 똑같은 주장인데 이번에는 좀 조건이 여러 가지 좀 빼고요. 한 가지 조건을 좀 줄었다는데 좀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수 씨의 발언은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은 파장은 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인, 칼리노미스트 이렇게 하면 냉철해야 되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냉철을 하고 본질을 찾으려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이 헛것을 보시고 아까 종북이라고 하는 헛것을 보시고 그냥 믿어버리는 믿음의 글을 쓰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헛것의 믿음. 그렇죠. 북한의 최악의 국가라든가 또는 통합진보당에 뭔가 숨어들어 있다. 이런 발언은 정말로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인데요. 자기 머릿속에 그런 반복 이대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 일종의 귀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언론인이 이래도 되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들을 잘 모르고 또 논리도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언론인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종북주의자와는 다르다.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갈라치는 프레임을 짜서 논리를 전개했어요. 추가로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의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희 대표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여기서 이정희 대표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읽어보면 통합진보당 전 구성원들의 전체에게 주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구 참여자들이 활동가들이 대체로 민족주의자라는 그런 측면 및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증을 하면서 열정적인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는 이 얘기 속에는 장산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열렬한 민족주의적이고 특히 남북의 통일을 평화를 남북의 통일을 지지하고 그렇게 남북의 통일을 통해서 4대국이 강압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던 측면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열정적 민족주의자라고 한다면 그저 민족문제의 모든 것을 환영시켜버리고 그래서 사회나 사회계급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과거에 우리가 보면 그런 민족주의 민족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연장시키는데요. 통합진보당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토록 일방적인 그런 민족주의자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또 그만큼 또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지니고요. 사회적 평등과 정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민족주의 이상으로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열정적 민족주의다라는 고정숙 씨의 평가는 맞으면서도 뭔가 잘못된 오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칼럼이 나온 제 왜 지금 나왔을까 이런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나고 1년 즈음에 대해서 해고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또 하나는 지금 또 예민한 정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죠. 또 여러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는 문제가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더 그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부활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마 고정숙 씨가 그런 점을 고려 안 했다고도 볼 수 없겠는데 언론인이니까 아마 예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그냥 그런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영향은 좀 미치겠다 보는데 일종의 통합진보당 전 구성원들이 새롭게 모색을 하고 있을 때 일종의 경고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조건은 너희들이 지켜라. 앞에 벽을 세워놓은 거죠. 이 벽을 다 놓고 와야 너들이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전 구성원들이 새롭게 활동을 하면서 고정숙 씨가 제시했던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고 나오게 되면 또 종부몰리가 시작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비판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헌법안 진보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의 느낌은 중법, 헌법, 보안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종의 옛날식의 표현을 하자면 전향하라. 통합진보당 전 구성원들에게 남부 문제에 관해서 죄를 뿌려라. 라는 얘기는 정체성을 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전향서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장이라는 게 이게 또 하나의 고립으로 또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던 종북몰이의 신호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단순하게 그냥 이 고정 속이라는 개인의 판단이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회적으로 기분 나쁜 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글이네요. 특히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 통합진보당 소속된 사람들이 정치의 날개를 다시 필려는 걸 이미 꺾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글이 너 전향해라 한마디로 좀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원래 회고라는 그런 입장 비판과 반성 이런 입장이라면 권영숙 씨가 전개해야 했을 때 주 대상은 과거 국정원이나 검찰에 덩달아서 춤췄던 많은 지식인들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때 그토록 무지한 행동을 했었는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는가 를 반성해보고 자기 스스로 어떤 점 때문에 내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됐고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이것을 반성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요. 당신들이 그런 빌미를 줬는데 앞으로 다시 활동하려면 그런 빌미를 제외해라 이런 주장이니까 보통 해구나 반성이라고 할 때 취하는 어떤 태도와는 좀 상반된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저기 교수님 모시니까 우리 이 프로가 격이 확 높아졌네요. 그러니까요.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재미있고 쉬운 두 분 얘기 중에 철학자들이 끼워가지고요. 말을 갑자기 어렵게 만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후회해야 되는데요. 교양이 저도 돼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방송 화면에서. 교수님 자주 모셔야 되겠다. 꼭 기회가 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논리를 감추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특히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비수를 감추고 종목머리에 칼을 딱 감추고 말과 글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교수님 같더니 철학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자까지는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혐오주의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혐오주의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후배라고 하셨나요. 그 철학 하시는 그분 그런 높은 지식인에서부터 정말 냉철해야 되는 언론인까지도 머리에 혐오주의가 딱 박히면 북한에 관련해서는 너무 주관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기레기도 타파할 수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헬조선 기레기 방송은 북혐오주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뵙고 교수님을 수시로 모셔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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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진일파 후 소지 큰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외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내고 자주의 깃발로 빛 당당하게 미국도 밀어내고 일본도 끼어내고 양파부 손만 잡고 토질 않는다 양기농 양수대전 족발이 족발 여래 위로서 민족자도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신 이주회, 이두환, 우범선 이진호 김태섭,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봉납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길 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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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